요즘에 저희 채널을 보거나 선생님 채널을 보고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 인원들이 있는데 오히려 무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면 받으셔야지. 왜냐하면 풍팥바람이 많을 거고 우여곡절이 많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수가 들어와 있으니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받으셔야지. 그런데 정말 아닌데 어디 가서 무당을 하래요.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래서 왔어.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무당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 집 조상에서 나는 내 새끼 무당 안 시켜 하시더라고. 그럼 조상에서 받자고 늘어 쓰시는 것 같고 내 자식을 보호해서 내가 무당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 휩쓸려서 무당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길인데. 그런데 이 편견 자체가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이 편견 자체가 무당은 돈을 잘 벌고 쉽게 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아요.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무당이 될 사주가 아닌데 무당을 하고 싶다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애기씨 싫어서 해도 돼? 할 말 있다는데? 네. 왜 무당한다고 그래? 하지 말라고 그래? 이 일이 있잖아요. 할아버지가 그래요. 아까도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못 받을 사람은 받지 말아야 돼. 불릴 사주가 있는 거고 못 불리는 사주가 있어. 말 그대로 돈 벌자고 하는 게 쉽게 보면 같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신이 옳은 신이 와서 말을 해줘야지. 그것도 공수가 맞는 거고. 정말로 뒤에서 물러서져 있는 신들도 있단 말이야. 말을 안 하고 글문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도력을 많이 받아야 돼서 불릴 수 있는 신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아무나 무당한다고 돈 다 달보면 다 떼돈 벌게? 맨날 놀고 못 가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어? 있잖아. 그거는 있잖아. 못 불릴 신이 앉아갖고 못 불릴 신이 앉아갖고 점 보려고 뭐가 보여야 점도 보지. 돈 다 번다고 웃기지 말라고 돼.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돼. 무슨 돈을 다 버냐? 나도 못 볼 때도 있어. 나도 못 볼 때 있어. 왜냐하면 엄마가 제대로 안 하고 마음 제대로 못 먹고 엉뚱한 생각 많이 하고 가끔 많이 그러거든 우리 엄마도 정신 못 하질 때 그러면 더 맘나오게 너 뚝금 해봐라 이런단 말이야. 근데 이것도 내가 정말 와갖고 할머님 말 잘 돈 다 해주게끔 우리 엄마 도와주게끔 와갖고 이렇게 얘기해줘야지만 무당도 해먹는 거지 돈 아무나 다 잘 벌면 너도 무당하고 나도 무당하고 다 무당하나 하고 막 빨간 두덕두덕 하고 있다. 바보 같아 진짜. 정말 불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. 그런 사람만 받아야지. 할머니가 다 와있어. 어. 할머니가 다 와있다고. 뭔 말인지 몰라?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아줌마가 오든 아들띠가 오든 오빠야가 오든 언니가 오든요. 오면요. 할머니가 같이 와요.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. 근데요. 그 할머니가 내가 덤보겠다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. 그 할머니가 있어야지 내가 덤도 보는 거지. 그냥 내가 내 자식 돌봐주려고 왔어요 하는 할머니도 있어. 그 할머니는 말 그대로 타오보도도 뭐든 잘 지켜주려고 가정 편안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그 할머니가 와서 나 덤볼래요. 내 새끼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게끔 만들어둘 거예요.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둘려고 왔어요. 그렇게 하는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 거야.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지 제자가 이렇게 불려나가고 돈도 벌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제자가 오든 길로 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가 무당하고 싶다 그랬다. 막 무당하면요. 그러면 뭐 다 달리게? 근데 맨날 어려워라 힘들어다. 내가 이거 왜 받았나 진짜. 돈만 막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. 내가 돈이 막 떼어? 원래 시내 가물들은요. 막 신바람에 막 불고요. 있잖아요. 이거를 막 가야 되는 사람은 풍파바람 많아서 돈도 하나도 없어요. 막 아프기도 아프고 머리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또라이가 다 미친 사람같이 와요. 근데 정말 다 미친 사람같이 온다고 해서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정말로 그때 오든 신이 왔는지 그거를 판관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와야지만 내가 너를 신을 받게끔 해주는 거지. 아무나 돈 갖고 돈 이거 다 돈 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너 얘 신 받아야 된다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어쨌든 간에 그 말은 무당의 38자는 겉으로 와봤을 때는 정해져 있죠. 못 나. 겉으로 봤을 때 니들이 신이야 어떻게 하다. 정말 옳은 신이 왔는지 그런지는 그저 금방 어차피 분감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가 있어. 그냥 신 감은다고 아무나 신 내리는 거 아니야. 근데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옳은 신이 왔는지 내가 어디 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10명을 봤어. 10명을 봤는데 8명은 신 받지 말라고 했어. 근데 2명은 신 받으래.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?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제 더 여러 사람이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. 하지만은 있잖아. 그걸 못 보는 선생님들도 있어. 정말 2명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다. 그걸 분간을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어. 정말로 옳은 신이 왔을 때만 신을 받아야 되는 거야. 아무나 나 신 받고 싶어. 돈 많이 벌 거야. 웃기지 말라고 그래. 지들이 맨날 산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? 우리 엄마도 가끔 삐댓돈 탈 때도 있는데? 근데 사람인지라. 인간인지라. 막 그냥 유혹도 많고 이렇고 더럽고 힘들 수가 있어. 근데 있잖아.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바보 같은 소대하고 있다. 지뽕에 배우고 하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